9의 12 공격해. 저는 신의 한수를 본 적 있나? 망가진 삶을 역전시킬 수 있나? 그럼 배우수 말이세. 이 새끼 프로야. 대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. 폭기는 무덤 가서 하시오. 내게는 이거 한대. 쉽지 않을텐데. 시간 되면 바둑이나 한판같이 두셔. 목숨 걸게 되면 재밌을 것 같은데. 후회하게 될 거야. 내가 아주 고통스럽게 죽일 거니까. 내게는 지금부터야. 끊어. 끊네. 바둑판에서 바둑들이 전부 죽는 거 본 적 있어. 잘 봐. 지금부터 보여줄게. 지금부터 보여줄게. 지금부터 보여줄게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